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6절로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6절로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하셨으면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이비스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스의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스의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 중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스의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스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공독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뜻대로 행하실 때에 당신이 택한 사람에게 결단코 악에서부터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읍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어떤 자가 드릴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 아버지라는 뜻은 나를 피로 낳은 자여 나의 생명의 근본이시라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의 근본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사는 이유가 당신 때문이고 내가 오늘 존재하게 된 것이 당신으로부터 말미암 나이다 이 말이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피값을 주시고 사신 은혜여 그 피값으로 내가 자녀가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은 자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생명 안에서 살려면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고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를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 그만큼 우리 인생은 죄와 사단의 시험에 악한 영이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악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혹 악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길래 그 악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실 자라는 걸 믿는 자가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의 그 연약함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또 혹 빠졌다 할지라도 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악에서 능히 건지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너희는 믿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아윗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3절에 블레셋 방백이 아기스 왕에게 한 말을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방백이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라는 말을 해요 다윗은 아무리 블레셋 사람 속에 있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 속에 들어가서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사울로부터 보호함을 받고자 그 속에 들어갔어도 블레셋 사람이 볼 때에는 너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소속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소속이 분명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소속이 분명한 자이냐라는 거죠 말로만 나는 예수님 믿어요 육체적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게 소속이냐? 아닙니다 소속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그에게 있어질 때 소속이 있는 거예요 그 피가 그에게 나타날 때 다윗이 아무리 블레셋 쪽 속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그는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 속에 있는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의 기준에서 그들의 눈의 시야에서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내가 정말 교회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분명하게 보고 파악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뭐 교회 다닌다 그래 봐야 우리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이 3절을 보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변호해요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다 참 오랫동안 다윗이 여러 날 여러 해를 아기스 왕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변호할 만큼 다윗은 아기스 왕이 볼 때의 그 행실이 온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스의 방백이 그를 히브린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볼 때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 만큼 이 땅에 살면서 이 다윗이 행한 것은 그 앞에 온전함을 행했다는 거예요 또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비록 어떤 사망권세의 역사 속에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아멘, 하나님의 믿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의인이 아니죠 이 속성을 보면 죄인이고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갑없이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가 있지만 덮어버리신 거예요 무엇으로? 피로 피로 덮어버리셔서 나를 의롭다 한 거예요 그러면 피로 덮여진 상태에서만 의로울 수 있는 거지 피가 덮여지지 않냐고 벗겨진 상태에서는 죄악이 똑같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피로 덮여진다는 건 예수님이 피를 힘입는 믿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 그 피가 덮여지어서 나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의롭다 함을 얻은 의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인자와 어미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도 되시지만 어미하신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 때는 그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지만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뭐예요? 인자와 어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하지만 나에게 불의함을 행한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어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 사는 사람은 나는 죽었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선포되었어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심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선포되었어요 공포되었습니다 법령이 이미 공포되었기 때문에 그 법령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중요한 건 나는 믿음 안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만 있고 나머지 악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 육적인 생각을 따라서 내가 믿음 바깥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어미가 찾아와요 죄에 대한 심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하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 항상 믿음으로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프리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듣고 말하고 아멘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자가 히브리인이죠 아멘 여와 하나님을 머리로 모신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그 모든 것을 볼 때 그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시다고 말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심령 속에 없기 때문에 블레셋이 진군을 하고 쳐들어오고 결국은 블레셋이 이기게 하는 역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 이기는 것은 우리 오늘 부르신 찬양처럼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의 공의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 거할 때는 반드시 이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5장 16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방인 중에서 행시를 선하게 가지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악하다고 비방하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 아멘 누부간 네 살 입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신중의 신이라고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아기스 왕이 뭐라고 말을 해요?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6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블레셋 왕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왕의 입에서 누구를 찬양해요? 여호와를 찬양해요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윗 너 여호와의 백성인 너 너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와 함께하신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왕 아기스 다른 신을 섬기는 블레셋 왕 아기스의 입에서 여호와를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또 그 입술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는 이 상황이 바로 누구로부터 말미암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래에 있으면서 그 앞에 온전히 행하고 그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아기스가 볼 때에 그에게서 허물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의 모든 행함이 선함을 보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기스 왕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일이 우리의 선함 행함에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악을 행하여서 정말 나에게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다면 믿음의 선 믿음의 사랑 아멘 그 안에 내가 있으면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를 궁유리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행하는 건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똑같은 그 죄를 행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죄인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서로 다를 뿐이지 도토리 키재기 똑같은데 다만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 없다함을 입은 것이고 그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알지 못하여서 악을 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는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었지만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그 의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얻었고 은혜를 입었지만 다만 그거를 내 걸로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내 것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여서 믿음만에 있는 그 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똑같은 히브리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블레셋 가운데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이 육체의 연약함이 블레셋 사람의 그 수압 밑으로 들어가는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마음에 품고 믿지 아니하는 그 여호와와 관계없는 블레셋 사람의 눈앞에도 허물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선한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면 아멘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비록 그의 연약함이 블레셋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그의 주인은 여호와 이심을 이 다윗은 그의 삶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여호와는 나의 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행함이 어떤가요 그 입의 말과 그 행동과 그 마음의 씀씀이가 빛이던가요 어둠이던가요 아니요 실제로 우리 입의 말이나 어떤 행함은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마음의 주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입의 말이나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허물을 찾아볼 수 없고 정말 그 아기스가 그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다윗의 온전함은 그 마음 안에 주인은 여호와로 아직도 그가 섬기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고 안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고 교회에서만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 그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어서 세상에 악한 짓을 행하는 것과 똑같이 악을 행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들 가운데 염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시를 그들은 본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그가 정말 세상 가운데 있어도 빛 가운데 행하는지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지 빛 가운데 속한 자의 말을 하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보고 판단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 입에서 어떻게 찬성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입에서 생명의 말과 죽이는 말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금방 선한 말을 했다가 금방 악한 말을 했다가 이건 뭐예요 양신의 역사죠 정신을 좀 차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정신을 못 차리면 죄의 사람이 올라오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마세요 그럴수록 예수님의 덕을 나타내는 선을 나타내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님이 되게 하여야겠구나 라고 오히려 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선이 보이고 생명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을 내게서 나타낼 수 있도록 억지로 선을 내려고 가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위선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평강과 예수님의 그 궁유라심과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나를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죠 그거를 구하고 구하고 찾고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주님이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나를 채우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의 성품이 어떻게 돼요? 단계가 있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해 인내를 인내해 형제의 외를 형제의 사랑을 주 안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높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시험의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만 있는 것도 아니라 그 다음에 덕을 나타내서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지식을 더 하게 하시지만 지식이 더해진다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지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어떻게 돼요? 인내하는 말씀 때문에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더 절제하고 아멘! 자기를 죽이는 단계가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형제가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공유력이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형제와 화목하게 되죠 그럴 때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오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내가 믿음 안에 내어드리고 말씀으로 늘 채우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기스가 이와 같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함께 나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8절에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말미암인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받은 거절감 때문에 분을 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여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런데 하나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올이 기름붐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 옷자락 하나 자른 것도 마음이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기름붐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대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더욱이 자기와 사랑에 맹세를 한 요나단을 원수로 해서 싸우는 그 전장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 블레셋으로 와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느냐 가슴을 치면서 밤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강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윗을 그 전장에서부터 블레셋 방백들이 제가 왜 히브리인이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해서 그 전쟁에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가 지금 하는 말은 그러면 뭐예요? 한 번 아기스 왕 앞에서 해보는 말이죠 속으로는 감사하면서도 아니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이께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나일까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아기스 왕의 원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종족을 원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원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두 번째는 그가 블레셋에 있으면서 너무 안일하고 너무 편안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아기스 왕의 부하가 되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원수로 대적하려는 자로 믿음이 다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 중에 어느 것일지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유다 족석 중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유다 족석 중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유다 족석 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것이 이미 야곱이 그 유다를 향해서 예언의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다 예언되어졌다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왜 사울을 끝까지 가게 하자고 다윗을 세우셨느냐는 이제 아시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그가 비록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블레셋 가운데 들어가고 이와 같았다 할지라도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붐을 받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름붐 받은 자를 해야기를 원치 않냐 했던 그 믿음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블레셋 가운데에서도 그가 행함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다 아신 하나님 그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냐 하도록 그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혹 죄의 길에 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부족해서 믿음에서 좀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찾는 것이 예수님이요 내가 믿는 것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거기서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악에서부터 건져내십니다 시험에 드는 상황이 되어질 때 거기서 이길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해서 잘못 행한다 할지라도 고린저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냥 부르짖으면 돼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강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죽을 것 같은 턱걸이하는 그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주님은 건져내십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항상 그 부분을 섬기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받은 거절감 이 거절감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거절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을 통해서 말한 것이 두 가지 거절한 것이 나와요 첫째로 나타나는 거절감은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의로 뭔가를 행하려고 했을 때 그 일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모세의 마음을 알아줬냐 하면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히브리인들이 네가 누구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하면서 거절합니다 같은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모세를 인정하지 않은 거절감을 받았어요 그 거절감은 모세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절감을 주신 거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한 거절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잘 되지 않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절감 우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적인 생각 속에서 하는 어떤 행위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거절받게끔 되지 않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모세를 낮추시고 모세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두 손 두 발 들게 할 때까지 그를 미대한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절입니다 다음에 지금 다윗은 어떤 거절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절입니다 그를 오히려 보호하시는 거절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거절하심도 응답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길인 것으로 받을 때에 비록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거절감은 이스라엘이 거절한 거절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급을 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세워서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애국이 군사들이 쫓아올 때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었어요 그럴 때 홍해를 갈르시면서 길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나무를 던져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기도 해주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갈할 때 반석을 쳐서 물도 먹게 해주셨어 식량이 없을 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먹게도 해주셨어요 이와 같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마음에 여호와의 구원을 믿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이 거절은 믿지 않는 거절이에요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거절과 믿지 않은 자에게서 나오는 거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데서 나오는 거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절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과 저주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절대로 순정하겠습니다 해놓고도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교훈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불이익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 도무지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그 이름을 높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 믿음 안에서 사는 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부른 찬양 속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뭘 입혀준다 그랬어요? 흰옷을 입혀준다 그랬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 속에 끝까지 이기는 자 다른 사람이 잘 나가든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믿음 안에서 주님의 평강과 그 생명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 그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거절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안 믿을 때 받았던 거절감 때문에 지금도 어른이 되어서도 그 거절감에 상처가 계속 찔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거절감을 가진 자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절감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이전의 거절감에 상처에서 온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하시나 봐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만 축복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봐 이런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요 그 사랑의 표현이 주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겁니다 거기 그 사랑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든 어디가 얼만큼 뾰족하고 모나고 부족하든 주님은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입혀주시고 그리고 많은 모나게 된 상처들을 다 치유하시고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내 앞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면 다윗을 그 죄 짓지 아니하도록 블레스의 팡백들을 사용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죄 가운데서부터 건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그 뜻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의 안에 거한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불의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는 영멸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공의를 바라보시고 믿고 나아가시들의 끝까지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가 어떤 자인지를 드러낸 것처럼 그의 행함을 보고 아기스 왕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토를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믿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이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입에서는 오직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향기만이 바래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못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그 피로 덮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시금 아버지 힘을 주셔서 믿음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길 힘이 되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고 그 이름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냐고 모든 것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절감을 얻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을 보았고 출애급을 경험했고 가난의 약속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음을 믿고 또 아는 자가 되었고 이제 영생의 그 약속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 나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냐고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시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심판에 이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단계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의 주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